특공대팀 4문제에 맞춰서 40점 획득했습니다. 둘이 보니까, 교복을 입은 거 보니까 꽃보다 남자가 생각나요. 네. 그러면 혹시 흉내 낼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어떤 거요? 금잔디 발차기하고 금잔디 표정하고. 금잔디 발차기하고 금잔디 표정이요? 금잔디. 자, 한번 볼까요? 야, 구중표! 야, 너무 귀엽네요. 아, 귀엽다. 우리 친구는 구중표 육내 낼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그래요? 없으면 없는 거죠, 뭐. 어우, 귀엽네요. So everyone are pretty. I'm mad mad mad. Everyone are pretty 어디서 난 난 넌 time to meet. 수현아 특공대팀 어디가 나고요? 왜 둘이 왜 싸워요? 저기요 어디 뭐요? 주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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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름기요 주름기 나 이따가 갖다 줄게요 우리 두 친구는 오 S자 뛰기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잘하네요 자 마무리 가져갑니다 잘했어요 우리 두 친구 자 이런 건 옛날 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라 그러는 거죠? 그럼 코믹 콜라 후도 약간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요 이건 자신 있어요? 네 이건 자신 있어요 이건 자신 있어요? 네 두 개로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로도 할 수 있고 일단 하나씩 가지고 코믹 콜라 후도 하고 봅시다 이거는 자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신 있어요? 자 자신 있게 자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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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연호는 또 귀여운 2학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군요 현재 점수가 20대 20대 40이네요 그죠? 네 2라운드는 몇 팀이 올라간다? 두 팀 두 팀 그렇지 두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중에 한 팀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군장님이 딱 고를 열심히 해줘야 돼 알겠죠? 네 좋습니다 군장님이 부르는 거와 합쳐서 숫자가 20이 돼야 되는 거에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선재부터 갑니다 자 7 11 20번 두 번 얘기 들어가 선재들어갈게요 우진입니다 자 간다 8 11 그렇지 11 들어가 주문봐 놀리지 말고 1번 19 그래 8 11 4 10 4 4 4 5 4 5 5 5 6 5 6 5 5 6 5 6 6 6 6 6 6 7 6 7 6 6 7 6 7 6 6 6 7 6 6 10 9 9 9 5 10 10 10 10 11 10 11 11 11 12 12 12 왜요? 이거 한번 돌려봤으면 좋잖아요. 빼기가 더 많아요. 아, 빼기가 더 많아서 그냥 20점을 받겠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싫어요. 싫어요. 여기에서 2라운드 올라가는 팀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20만 들기로 다시 할 거니까 아까처럼 바로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선재부터 다시 합니다. 20만 들깁니다. 20. 자, 갑니다. 11. 그래, 하나요. 우진이 갑니다. 19. 예. 그렇지. 좋습니다. 4. 5. 좋습니다. 15. 그렇지. 이제 2시 한 명만 하는 거야. 좋습니다. 이번엔 30만. 30만 들기, 30만 들기, 30만 들기.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더해서 3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30만 들기. 17. 3. 어, 그래. 아, 재현이만 맞추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30만 들기입니다. 30만 들기. 알겠죠? 네. 14. 20. 저이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 재현이가 독한 우리 미녀와 야수팀한테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을 해주세요. 자, 아쉽지만 우리 슈퍼 땅콩 팀은 20점으로 1라운드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꼭 들려야 되는 곳이죠. 선물의 방으로 출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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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